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몬테넥으로 포드고리차 검찰이 권도영과 한 모 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5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지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금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금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권도영은 지난 3월 23일 몬테넥으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검거됐습니다. 권 씨와 한 씨가 현지에서 기소돼 몬테넥으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그의 국내 또는 미국 송환은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권도영이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가능한 형량은 40년가량이고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최대 100년 이상도 선고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사실상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낸스는 러시아인들이 은행 카드와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복원했는데요. 바이낸스는 키위라는 결제 제공업체를 통해 루블 전액을 보충하려는 이용자들의 예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입금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바이낸스는 이를 통해 루블을 은행 카드로 인출하는 것도 지원하는데요. 바이낸스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제재 압력을 스스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최근 강남 납치 및 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퓨리에버 코인에 대해 상장 표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인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투자 유해 종목 지정 및 상패 정책에 근거해 유해 종목 지정 안내 모니터링 결과 퓨리에버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퓨리에버 코인은 다음 달 5일 오후 7시 20분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되며 출금 지원은 6월 2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디지털 에셋이 폴리곤 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폴리곤 메인넷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폴리곤 기반 프로젝트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유통량 관리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선도하기 위해 프로젝트 물량의 제3자 보관을 통한 투명성 재고와 프로젝트 물량 출금 시 사전 공지 등 광고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건기 코다 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3자 보관 등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면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더불어 이번 폴리곤 기술 협약을 통한 커스터디 서비스로 폴리곤 기반 프로젝트에 암호화폐의 안전한 보관과 코인 유통에 제고가 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